루키 아저씨 저번에는 쌍농은 새끼 입을 들었잖아 어허 어딜 갈까요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 비빔밥 드시냐고 로족 야스나야 난 비빔밥 좋아해 나 비빔밥 졸라 좋아하지 난 겁나 싫어합니다 로족 야스나야 로족 야스나야 너가 싫어하는 이유를 알게 얘기를 해줘야지 차박고 서버니 서버니 콜 여보 어떻게 할까 굶어 이 시키야 나 한 먹을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자놓고 말을 할 수 있지? 굶으라니 나보다 더 잘 버시는 분한테 아 신전어 안 안된데메 뭐 먹을까 몇 똥 먹을래? 콜 반반 매운맛 먹을까? 아 싫어 아 싫어 내일 똥꼬 아프고 싶지 않아 안 돼요 나 요즘 위 위계양 때문에 매운거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어? 지갑에 있는거 아 거기 싫어 맛없었어 그 위생 탄현정 탄년정 너 핸드폰으로 그냥 시켜도 되지 않니? 탄현정 어 여기 로족 차 있어요 저 전화 안해도 되는 그런걸로 아니야 그 엽떡은 아니야 무조건 전화 해야돼 뭐 오우씨 차 뺏길뻔 했네 아 한명 납치 아씨 내렸어 아 네네 어 바로다 얍 아 아 아파서 총 3대맞았어 아 아 짱놈새끼들 야스나야 나른 거 한 명 보여요 야스 주커리만 주는데 어 쌓여 어휴 뒤에 우아지 두대와요 다른팀 야 쓰나요 아휴 뒤에 우아지 두대와요 야 쓰나요 쪽에서 오네 근데 내 뒤에 우아지 두대와요 왜 자꾸 아저씨라 그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오케이 아 5탄 없어 하나밖에 없어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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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나이스 여 우아지 이거 바이트형이 타고 온거죠 백업감 조심 하나 하나 알았어 하나 어딨어요 이거 이거 아 나와봐요 나와봐요 잠깐만 어딨어 어딨어 어 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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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파밍 프리파밍 수영 힍 크리 미력 크리 신 늦은 다 배틀그라운드는 무조건 자기가 사서 해야된다 파이트형 그거 오탄 버리지 말고 나중에 써줘요 나만큼? 비슷할걸? 나도 집에서 배그 했으면 우리 싸웠겠다 싸워요 싸워 안돼 안돼 나 못한다고 욕하잖아 오늘 저녁밖에 마저 없었어 우리 월요일날 PC방 가볼래? 왜? 나도 배그 해보게 나 야근인데 아줌마? 아 그래? 일요일 밤에 내일 밤 내일 밤인데 비 온대 누나 내일 일하고 쉬어 비오는 PC방 못가?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아 나 아는 사람이 아이디도 알려줬어 비 온대 비 온대 그거 해보라고 비 온대 비 온대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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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러세요 아유 참 야 아마.. 야 아마.. 아 아마추어들 같이 아이 참 나 써든 잘해서 너보다 총 더 잘했을까? 엔포 엔포 파피 써든 잘한대 피나라만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나 엔포 파츠 좀 먹어줘요 빨간맛 에? 에이케이 에이 에이케이 빨간맛 밤 빨간맛이 괜찮았나봐 아 레드벨벳에 빨간맛 그건 알죠 빨간핑 아 빨핑 아 아재요 아 참 왜그러냐 아재야 에? 제일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 ㅋㅋㅋㅋ 으흠흐흐흐 Apa 다시을п 다시살아 빨리 ㅋㅋ 자 오토바이 쏘리 오토바이 아잊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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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한대 으으으으 우아즈 탄다 랩 다시 하네 내꺼 한대 아 한대밖에 못 맞췄어 아 이거 털렸네 뭐 한다고요? 잠깐 PL형 내일 일 안가시겠는데? 몰라 지금 내일 하루종일 비온대 아 그러니까 천안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안도 비와라 흐흐흐흐 철원에 누나라 뭐요? 철원 왜? 철원 왜? 나 일산인데 지금 아니 내일 일하러 간다 철원 아니에요? 천안 천안 아 아직 벌써 귀도 안 들려 흐흫 아 아 진짜 아재요 AK? AK 카페 옆에 있는 집 해변쪽으로 빳빳갓맞 궁금해 허니 안 궁금해 너 이거 아니라 아 왜 이러세요? 어 갑자기 나한테 막 권총 들고 달려와 SMG 대용량 킥도로 챙길게요 문제는 나 지금 파츠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M4? 1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저도 모름 찾았어요? 어 다 털.. 이쪽 다 털렸네 엄마 폴 혹시 본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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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핑 대용량 킥도로 SMG 먹어놨어요 아 쟤 진짜 때릴까 쟤? 아니 왜 난 사실을 말해줬는데 왜 녹색핑이 어딨어 뒤에 안 터졌을거라고 자 차 소리 뭐야 아 냉동 아아 아아 초..초밥집 터신분 네? 뭐 까톡소리 뭐야 아 뭐 아.. 지금 뭐야 사격장 터신분 그래요 아 나 M4 파츠가 하나도 안나오지? 미친거 아니야? 하아 오 레더밖에 안나와 시공좌 하하하하 어 엄프 엄프 여기 초밥집 2층 아 예 버릴게요 그럼 엄프 두자루인데 여기 와 M4 파츠도 없고 탄도 없고 이거 뭐지? 우리 우아지 4대 다 끌고 다닐까? 사이가 사이가야? 어 거기 들 털었나보구나 여기 나 다 사이가? 네 픽만 좀 부탁드려요 네에 사이가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가져간다 수류탄 투척 안 먹고 그냥 갔네? 에이 삐졌어? 또락또래 또락또래 여기 SMG 데킥 저한테 있어요 받아가세요 있어요? 그럼 버릴게요 파이트형 안필요? SMG 데킥 수집 남는 사람? 아 나 없어요 나 지금 앵글도 없어 어 어 엄프 초밥집에 두자루 있어요 나는 야인이를 아 아 아 홀로그램은 들을 수 있는데 그 그건 2배월도 더운데 여기 사이가 또 있다 어디? 나 있는 집 요집 2층 아 오토바이 위협사격 2층에 2층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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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까 거기 한 팀 갔어요 참고로 아시죠? 다 다 다 다 다 아까 아까 이새끼들 오토바이 뜨고 갔다싶은데 아까 아까 이새끼들 오토바이 뜨고 갔다싶은데 아까 아까 이새끼들 오토바이 뜨고 갔다싶은데 네 다시야 훔쳐간 새끼들 어? 형님들 빨간핑에서 만나요 뭐야 빠라바라바라밤 저저저저저저 앰프 하나도 없어요 파츠 어? 나 거기서 개머리판 못봤는데? 흐흐흐흐흐흐 어 아재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개머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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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케이크 아잇 ㅋㅋㅋㅋㅋ 어? 여기 털렸다 털렸었잖아 거기 갔대니까 아까 한 팀? 거기는 우리 다리 잡으러 가가지고 가는거야 아 근데 이찬 기름이 없네 아 이거 해안가 메타 걸리면 좋겠다 아 나 근데 오탄도 없어 나도 오판 없다 냉동 혼자 가서 죽는거 아니야? 저기서? 주황색 다시야 보면 애들이 있는건데 쟤 왜 저렇게 돌아오는거야? 다 털렸고 다 털어놓고 문을 닫고 갔어 오탄 많으신 분 어미새 같아 어미새 열어드릴게요 으악 한 발 하나 59발 하나 이렇게 때렸어 내가 다 먹었지요? 흐하하하 내가 똥쪽이라서 안되나 봐 똥쪽 다 뿌려니까 좀 나눠줘요 몇 발 있어요? 총 다 126발 탄창까지 해서 총 다 아 그럼 비슷하네 나 세발만 줘야겠네 세발 세발 줘요 빨리 그럼 126발 딱 맞아 아 나 나 123발인데? 나도 123발 콜콜 위에 어디여 아 맞다 바이트형 바이트형 저거 저거 아이 비켜 비켜 대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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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킥 나 나 141 141 141 특힝 아 나 칙패드먹었어 아어 아잇 나 2d birthday 141 둘 하나 하나 예 야 루키 이쪽으로 해봐 주세요 떨구세요 상산 241이다 241이제 아니 나 211 진통제 하나 자기장 트고용 콜? 어? 우리 차 우리 차 잘하면은 이제 갖고 해변가로 가야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북쪽으로? 차를 해변가 쪽으로 일단 살짝 빼놓을까? 북쪽으로? 오우! 아재요 후진하는데 뒤에 안보십니까? 어 나 밭칠 뻔 했어 어어 잠깐 낑겼어요? 차를 타요 다시 나 저번에 보니까 난 벽 안으로 들어가지던데 왔어요 왔어 어디? SW방향으로 붙었어 담벼락 쏜다 어디 방이야 어디 방이야 어디 방는지 모르겠는데 산인거같은 산 SE 빨간 핑쪽인거같은 빨간 핑이야 일단 저 들어왔어요 치료좀 앞에 있겠네 이 새끼 어 우리 오른쪽 담벼락 하나 둘 셋 넷 해변쪽 아씨 우리 우아지 있는데 한명밖에 못봤습니다 저 옆에 삼성집으로 갈게 뭐야 연막 누구? 연막 누구? 제 제네쪽 연막 응 돈다 다시 저쪽으로 우아지 앞에 있어요 가라 가라 확인 응 조심 네 거기 바로 있어 나머지 안보인 이 새끼 나 쪼고있네 지금 잡부실까요 그냥? 온다 우리 우아지 한대 또 온다 아 아 못 죽였어 저거 죽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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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 들어 하나 더 저기 하나 더 저기 어디갔어 돌아나오면 바로 다가 나만 죽었다 아 아 나랑 아 구상 나아 삼뚝삼뚝 어디어디어디 아 얘 5탄 없나? 열한벌밖에 없어 나 5탄 오케이 컬 연막 하나 챙기고 챙길게 없네 몇 달 정도 버릴게요 세대 다 끌고 가야되는데 아 근데 얘네들 배위대 하나도 없냐 나 2배율 필요없음 진짜 이 게임하면은 아 눈이 몽골리안 눈이 돼야 될 것 같아 시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야 게임하는데 보스 체력이라고 하지? 영빈아 나 시험하려 나 시단색이네 일단 주유소 쪽은 안보이긴 하는데 아 뒤쪽도 문젠데? 봐봐 위에서 저 수나 쓴다니까 나 단대하라 들고 올게 가지마요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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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멀쩡해져고 됐는데 방금 혀 꼬였는데 아 이게 한달만에 치아교정 고무줄을 꼈다니 바람이 꼬임 얘들 보이진 않는데 소름소린 들리는데 에스위방이야 바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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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위방이야 바위 뒤에 들어갔다 오케이 자기장 한 번 더 에오저 쭈음 우리 우측에는 없으니까 에스위방은 안봐도 되고 저쪽 봐야겠네 그럼 자 뭐 봐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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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야 저기 애니 방향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배율 없으니까 2배율로 보일까? 2배율로 보일까? 안보여 저 4,1 4,3,1 4,1,4 하나 드리고 드림프 하나 드릴께요 무쌍도 하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쪽에 배타곤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니 방향에 30방향 배타곤 애들 조심해야 되는데 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보트 뭐지? 자기장 온다 이제 보트를 보면 알겠지 자기장 밖에 저 보급 아무도 안 먹었네 우리 해안가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해안가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없겠지 변태들 해안가에서 올라오는 방향을 말하고 쏘시오 어떻게 차 끌고 발이 세워요? 말아요? 저쪽 차 온다? 뭐하지? 아 저 죽은거야 죽은거 발이 세우지? 돌 있는대로 발이 세우지 않나? 여기 발이? 오케이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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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다 발이 나이스 다 떨어 냉동 피켜 냉동 피켜 반대쪽도 터트리게 아이 총으로 쏴야지 이 사람아 파이팅 형 피켜요 쏜다 우리 뒤는 없겠지? 뒤는 없음 뒤는 없음 설마 변태 변태적으로 저기서 올까 놀아 놓았다 우리 2방향 쪽에서도 총을 날라왔었거든요 어 저기 있다 1명 뛴다 2방향 어 싸운다 지들끼리도 많이 싸운다 2방향 나무 한 그루 있는거 어 위에 내려온다 2방향에도 1명 아 뭐야 카구팔 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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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좀 바퀴 좀 봐줘요 엎어져있다 아니 어깨 피했나? 피했나? 시티야 거기 거기 시티야 거기 시티야 거기 시티야 시티야 이방향이 하나 있었어요 카구.. 카구팔 카구팔 이방향 아직도 있어요 이방향 나무 카구팔 저기있다 백옥 백옥에 있었어 백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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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막 다 썼네 연막 뿌릴까요? 잠깐잠깐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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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온다 어 잡아야 돼 한마리 나무에 겁나 쏜다 아아 맞다 사기장 사기장 고고 저 постоян 그중 도250 백옥에 기절 백옥에 탁 군대 cows 갈대 백옥에 아 아까 나 쌌던 새끼가 어디갔지? 그 뛰었는데 네 아 저기있다 나무 아 나무 나무의 돌 나무의 돌 나무의 돌 샷 나이스 아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잘 뿐